여러분 이제 어제 저녁에 인생시나리오 잘 쓰셨어요? 대답이용 인생시나리오 잘 쓰셨어요? 네 밤잠 못 주무셨어요? 네 잘 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홀딱 반할 만큼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의욕이 안 생기는 이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애터미 사업도요 예를 들면 이 제품에 대해서 뭐가 얼마 들어가고 하면서 쫙 설명을 잘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그런데 열정이 없어 지식이 많은데 그런데 별 지식이 없는데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열정이 많은 사람 내가 써봤거든 기가 막혀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성공한 자기 모습에 자기가 반해가지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려놓지 않으면 열정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집도 지금 25평 사는데 아이고 35평으로 갔으면 좋겠다 오래가지고는 별 열정 안 생겨요 왜? 그냥 어렵게 해서 그걸 가느니 아이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서울 시내에 저 꼭대기에 높은 곳에 정말 기가 막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원목으로 바닥이 쫙 깔리고 화장실에도 대리석이 쫙 붙어있고 이런 집에 내가 한번 살고 싶다 그리고 잔장에는 정말 예쁜 잣잔 예쁜 접시 그릇들이 쫙 그릇들이 놓여있는 그래서 친구들 오면은 우와 놀라는 그런 집을 내가 한번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집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왜? 도시에 있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은 가끔 나는 전원으로 가고 싶거든 그래서 전원에도 정말 그림 같은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집을 머릿속에 그린다고 하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빚담도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25평을 35평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죽고 살고 하느니 그냥 여기 25평에 그대로 눌러 앉아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공자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홀딱 반할 만큼 나는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 미쳐버리겠다 이걸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려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사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날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는가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자 형제관들 다 한 1억씩 다 좀 나눠주자 한 달에 5천만 원씩 받으면은 좀 1억씩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몇 사람은 욕심쟁이 해가지고 안 줄 것 같아 그런데 주는 기쁨이 큽니다 통경에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은요 줘보면 알아요 여기 정말 착해서 그렇게 주고 싶었는데 정말 주고 싶었는데 어려운 형제가 있어서 주고 싶었는데 못 줬던 정말 부모님에게 정말 제대로 된 집 한 채 마련을 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간병인도 좀 옆에 촥 해서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사업은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대개는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고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벌어요 못 버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져요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선진국이 되면 다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보다도요 미국 좋은 나라라고 그러죠 빈부의 격차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한 나라가 그 나라예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래요 물론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을 잘해서 북구 유럽 같은 경우는 정책을 잘해서 내가 젊은 날 벌었을 때 많은 연금을 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지적으로 안정을 시켜놓은 그런 나라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선진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그냥 기술이 발달을 하면 이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기술 발달시키지 말까요? 이거예요 옛날에 꽃갱이질 해가지고 농사 짓던 그 시절에는 힘 세서 조금 더 밭을 갈 수 있는 사람 힘 없어서 조금 덜 갈 수 있는 사람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트랙타가 들어오고 콤바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트랙타를 가진 사람과 꽃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격차는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트랙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망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가진 자들을 타도하자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타도를 해도요 내가 부자가 잘 되지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부자를 타도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개념 중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옛날 토지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봉건 시대에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한 사람이 가져간 것을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면 부의 재분배가 가능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있어서 부자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큰 공장일 수가 있어요 그럼 공장을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면 토지 나눠주는 것처럼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꿀뚝 하나 갖다 뭐 할 거예요? 보일러 하나 갖다 뭐 할 거예요? 지붕 하나 갖다가 뭐 할 거예요? 기둥 하나 갖다 뭐 할 거예요? 도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시대, 토지가 부를 결정했던 그 시대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대로 그 역할을 하도록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소민들이 이제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시스템, 자본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에톰이라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돼요 첫째 회계 지식, 품질관리 지식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대개 다른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장소를 얻어야 되죠? 인테리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뭔가 거기에도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토미 비즈니스는 그런 것을 회사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여러분들이 수당 받으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회사에서 다 내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 여러분들이 소득이 많아지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또 따로 계산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하시면 되는데 이 전체에 돌아가는 회계 세무시스템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파트너들의 수당 계산을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면 머리에 쥐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러분 수당이 얼만지 여러분 파트너의 수당이 얼만지 각각 다다다다다닥 다 계산을 해서 넣어주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물류 시스템 여러분들이 창고를 얻어야 되고 배송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주문이 되면 어떻게 배송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전부 다 회사에서 제공을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려만 주면 된다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에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놨고 그거를 톤키베이스로 키만 딱 돌리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갖게 되면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부를 창출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저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5천만 원 벌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들어놨고 투자를 했다가 그 돈 다 잃고 성공을 도려 노후자금까지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업을 전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홀딱 반할 만한 그런 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놨는데도 이걸 보지를 못하고 눈들은 떠 있는데 당달봉사들이야 당달봉사들 그냥 안 보이는가 봐 지금 이게 얘기를 다 해주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귀는 달고 있는데 마음 문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5천만 원을 버냐 평생 내가 50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번다고 그러냐고 지금 속으로 시한테 달라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시대가 변했는데도 옛날에 혼자 이런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꽃갱이지를 하던 삽질을 하던 그 시절만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트랙터를 주면서 콤바인을 주면서 키 돌리고 그냥 스위치만 당기면 앞으로 가면서 척척척척척척척척 일이 된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버티고 있는 안 보여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걸 감히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민 누구라도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이해터미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제가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발 눈두를 좀 뜨고 이 시스템을 보고 이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이 애터미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성공자가 되는구나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상ă 좋은 상고 좋은 상고 альным 상고 enquanto Again 저의 가족이 이것도 한화에 Sang Integration 좋은 상고 다행이란